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튜브 오늘 동영상 첫 방송이죠 자 덕원 중학교 2학년 자 오늘 5과 1당의 베이징 문제풀이부터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만약에 문제 이거 풀지 않았으면 문제부터 풀고 와서 자 요 문제를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와서 강의를 꼭 들어야 되고요 자 내일 요거는 꼭 프린트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 수업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는 설명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요거 우리 독특한이라고 하는 거 유니크 그렇죠 자 우리 투어는 여행도 되고 여행하다도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자 우리 크리에이티비티 그럼 요거 뭐야 창의성 자 명사 형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창의적인 이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보자 크리에이티브 자 요거 우리 두 개 품사랑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응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치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 캐피탈 그러면 수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수도 말고 대문자라는 뜻 같이 알아봐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다 자 우리 현대 캐피탈 할 때 그 캐피탈 자본이라는 뜻도 있다 자 요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체크 자 우리 웨이브 그러면 요거 흔들다 라는 뜻이 있고요 자 우리 히스토릭 그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 트래디셔널 그러면 요거 전통적인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다 체크해 주세요 자 3번 뜻이 잘못 이루어진 것 자 3번 보시면요 둘 중 어느 것 자 요거는 이더라는 뜻이에요 이더는 둘 중에 하나에요 둘 중 어느 것이라는 뜻이고 자 우리 보스는 둘 다란 뜻이죠 그쵸 보스는요 자 A, B 있으면 둘 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더불어서요 우리 니덜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니덜 그러면 요 둘 다 아닌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니덜는요 둘 다 아닌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정답 3번 자 4번 가시면 관계가 나머지와 같지 않은 거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우리 무브먼트 그러면 우리 동작 움직임이라는 뭐야 명사 형태 그 무브 그러면 움직이다 라는 동사 형태 자 4번은 명사 동사인데 나머지는 다 어떤 형태죠 그렇지 명사 형용사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답 그래서 4번으로 고르시면 된다 자 5번 가시면은 자 우리 테이크 자 우리 테이크 시리즈들 우리 교과서에서 살펴봤죠 자 1번 보시면 테이크 디쉬 이런 표현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디쉬라고 하는 것은 접시란 뜻과 음식이란 뜻 두 가지로 있는데요 자 테이크랑은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죠 자 우리 테이크 클래스 그러면 수업 듣다 테이크 샤워 자 샤워하다 테이크 투어 여행을 가다 테이크 픽처 사진 찍다 자 나머지 표현들은 다 함께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지 자 where is the park 자 길 묻기 표현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쓰는 표현 같이 알아두라고 했던 거 how can I get there 자 우리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길 묻기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록 쭉 가시고요 turn right 오른쪽으로 두세요 자 이런 거 우리 길 알려주기 표현이라는 거 자 이번에 자 우리 expression 1번 표현이었죠 정답 3번으로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I prefer hamburgers 자 나 햄버거 선호해요 그러면 우리 선호하는 것 물어보기 자 정답 5번 가시면은 자 which do you prefer a or b 그래서 a랑 b 둘 중에서 뭐를 더 선호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다 자 우리 이거 같은 표현 뭐가 있다고 그랬죠 which do you like more 자 둘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하냐 which do you prefer which do you like more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8번으로 가시면요 자 우리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left 아까 우리 봤던 그 표현이랑 똑같죠 자 길 묻기의 대답이다 자 우리 길 물어볼 때 쓰는 표현 이 중에서 몇 번이랑 똑같다 4번 표현이죠 이거랑 뭐랑 똑같은 거죠 자 where is 명사와 똑같은 것이죠 자 9번 자 우리 말의 영어 표현이 어색한 것 자 1번 잠깐 볼게요 자 my office is far from here 자 far from 밑줄 자 우리 far from 이러면 여기에서 부터 먼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기 앞에다 뭘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낫을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짝지어 보세요 이런 문제죠 자 대답 보니까 I prefer the bus 자 여기도 보시면요 자 너 두 개의 영화가 있어 하나는 5시고 하나는 7시야 대답은 7시 영화야 자 그러면 선호하기를 물어봐서 물어봐서 나는 뭐를 더 선호한다 요렇게 답을 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선호하기 표현 몇 번 4번에 which do you prefer 자 요거밖에 없다 자 11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학생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피랑 라우들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치명적인 힌트는 so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실어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so that 절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앤누란 애가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서 그녀는 크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럼 so 형 that 절 so happy that so that 절이죠 자 대절하다 자 그녀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she is singing loudly 요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번 볼까요 자 지금 밤이 깊었고요 자 우리 마이크가 자고 있어요 쿨 쿨 자 그러면 자 타이어드와 배드 얼리를 활용해서 문장을 영작하는 거네 마이크가 너무나 피곤해서 마이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 표현이죠 자 마이크 was so tired that 자 히 자 우리 시제가 과거면 똑같이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 되니까 자 우리 고 배드가 잠자리에 들다를 고를 과거로 바꿔줬어 히 왠 투 배드 자 일찍 들었다 얼리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볼게요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그려줬고요 자 The Little Prince 그럼 이거 어린 왕자라는 소설 있죠 생떡지 베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그런 쓰여졌다 그런 뜻이죠 자 모나리자는 다빈치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려졌다 과거에 그려진 거니까 was painted 누구에 의해서 by 자 우리 수동태 구문 넣을 때는 b 플러스 pp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 자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우리 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어린 왕자도 생떡지 베리에 의해서 쓰여졌다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요 was 자 라이트 로트 리튼이죠 자 리튼 누구에 의해서 생떡지 베리에 의해서 쓰여졌다 was 리튼 다인 자 두 개 다 과거 수동태가 들어갔습니다 자 13번이 대화 순서 정하는 건데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는 당연히 I need to buy some candies for Halloween 야 나 할로윈데이 때 몇 개 캔디를 사야 될 것 같다 자 where can I buy them 나 그거 어디서 사야만 할까요 물어보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야 너 그거 어디서 사야 될 것 같아 자 웬디스 캔디샵에서 사면 좋아 살 수 있어 자 그럼 웬디스 캔디샵의 위치를 물어봐줘야 되니까요 well is it 그 어디 있어 자 그럼 길 묶기에 대한 답변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light 자 두 블럭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 요 표현 it's across from the library 자 우리 across from 그러면 요거 무슨 뜻이죠 자 어디 어디 맞은 편에 있다 그런 뜻이죠 도서관 맞은 편에 있어 자 요거 다 조합하면 b a d c 번이 된다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a의 부분의 의도로 가장 알맞는 것을 골라볼게요 a 보시면은 which do you prefer 자 선호하기 정답 2번이죠 자 b를 우리말로 영작해 보세요 b 가 볼게요 가장 가까운 정거장은 어디 있나요 자 가장 가까우니까 최상급을 이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정거장이니까요 자 우리 최상급 할 때는 정관사 더 를 활용하자 자 그러면 well is the nearest죠 자 near 자 est 붙여야 되니까 nearest 자 우리 버스 정거장 하면 그냥 stop 그쵸 자 well is the nearest stop 요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의문문 할 때는 요렇게 어 퀘스튼 마크 물음표를 절대 빼먹으면 안되겠다 자 그 다음 16번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정답 몇 번 자 4번 그치 자 런던 아이에는 커다란 시기가 있다 요런 말은 자 본문에 들어있지 않았구요 자 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우리 런던 아이라는 요 대관람차에 커다란 시기가 있으면 이걸 가릴 거 아니야 그치 말이 안되겠죠 정답 4번 자 17번 보시면은 자 버스 정거장의 위치 자 위치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go straight one block 자 one block을 가서 turn light 오른쪽으로 돌아 자 너 어디에 있다고요 left 너의 어디에 있다 왼편에 있다 너의 왼편이면 여기 c번에 있겠네요 자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죠 자 18번 다음 글을 읽고 베트남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볼게요 자 1번은 수도죠 베트남의 수도에 대한 얘기는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The capital of Vietnam is Hanoi 하노이래요 자 Vietnam Sea 그럼 이거 뭐야 베트남어는 spoken there 거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말해지고 있다 베트남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유명한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Every year 매년 자 많은 투어리스트 자 여행객들은 방문합니다 하롱베이와 나트랑에 방문합니다 자 그게 지금 나와있죠 자 유명한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여기 되어져 있고요 유명 장소 자 popular dishes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포하고 반미 같은 이런 유명한 것들이 are popular 유명하대 유명한 자 dish 자 유명한 음식이다 접시관이라고 그러는데 음식이겠네 자 베트남에 유명한 음식이다 4번도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시면은요 The best time to visit 방문할 유명한 최고의 시간이다 자 여기에 대한 언급은 밑에 눈 씻고 찾아봐도 나와있지가 않아요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자 이런 문제 이제 우리가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인데 자 빈칸에서 a와 e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자 my family traveled 자 어디로 여행갔다 스페인으로 여행갔다 할 땐 travel to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제껴주고요 자 스페인은 많은 tour list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loved by 이건 중요하죠 수동태니까 자 by 제껴주고요 자 그 다음 마드리드는요 자 수도인데 그리고 축구로 유명하다 be famous 다음에 fall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4번도 제껴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네 D번 자 우리는 어디로 갔다 we went to a stadium 2가 또 중복됐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 경기장은요 축구 팬들로 가득 찼다 그쪽의 be full 5부가 되겠죠 자 5부까지 제껴주니까 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몇 번이죠 1번에 in만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A에 들어갈 진우 여동생의 심경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우리 bold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지루한 자 relieved 그럼 뭐야 안심한 안도된 자 excited 그럼 뭐야 신나는 거죠 이건 annoyed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짜증이 난 겁니다 자 embarrassed 그러면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스태디움으로 갔어요 to watch your soccer match 축구 경기 보러 갔어요 그럼 내 여동생이랑 내가 자 뭐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could you watch some of the world's most famous soccer players 자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봤으니까 우리가 신이 났겠어요 아니면 짜증이 났겠어요 뭐 좀 신이 났겠죠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21번 누가 스페인을 자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어떤 여행객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많은 투어리스트들이 투어리스트 치 라고 써야 되겠네 자 사랑합니다 뭐를요 거기를요 스페인이죠 이건 스페인을 자 사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진우 가족의 여행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마드리드에서 본 축구 선수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시를 봤는지 호날두를 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정답은 5번이죠 자 23번 ABC에서 업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자 우리 A버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방문을 했대요 플라멘코 비지움에 자 그리고 플라멘코 댄스를 우리가 본거에 아닌 보아짐을 당했어요 우리가 직접 보았다 자 능동태를 써야되요 뒤에 요렇게 목적어도 나와있죠 자 1번 2번이 우선 제껴지고요 자 그 다음 보이번 자 B번이죠 자 우리는요 자 프라이드 라이스 인 코리아 한국에서 자 우리 볶음밥을 볶음밥처럼 맛이 느껴진다 자 여기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하는게 여러분 명사 형태라는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명사 형태가 나오려면은 테이스티드 다음에 어떻게 라이크라는 전치사가 붙어줘야 되지 그래야지 명사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테이스트 하나만 나온다면 뒤에는 형용사형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 감각동사를 배울 때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정답은 그러면 우선 자 5번까지는 제껴주고요 자 마지막 자 C번에서 우리가 데시냐 위치냐인데 자 It was so delicious 데시겠죠 왜 쏘데쩜이니까요 너무나 맛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즐겼다 그런 문장이죠 정답은 4번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자 그 다음 24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자 윗글에는 우리 세비아에서의 어떤 행복했던 혹은 멋졌던 하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정답 2번 자 세비아에서의 wonderful day 자 25번 윗글에 알 수 없는 것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우리가 4번 보시면은 How did 진우's family get to 세비아 요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 어떻게 진우의 가족들이 세비아로 갔을까 자 세비아의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자 혹은 아타를 타고 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다 자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죠 자 what was the woman in a red dress doing 자 red dress를 입은 플라멘코 아 저기 여성들은 플라멘코 춤을 췄죠 그렇죠 자 well did 진우's family get to 세비아 플라멘코 박물관에 갔잖아요 그렇죠 진우의 가족들이 자 그 다음 우리 인디그리안트란 단어가 재료란 뜻인데 어떤 재료가 우리 파야에서 필요했나 자 rice, vegetables, meat, seafood 여러가지가 필요했다는 꼭 우리 본문에 나와있고요 그렇죠 자 what was the taste of 파야 시뮬러트 자 그 파야의 맛이 무엇과 시뮬러트 유사하냐 비슷하냐 한국의 볶음밥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자 26번 자 업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봅시다 자 요거 우리 정답 보이 번 비번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요 썸 오브 가우디스 크리에이티브 워크 자 예를 들면은 다채로운 도마멘과 같은 가우디의 그런 창의적인 작품 몇몇을 우리가 뭐야 본 거지 우리가 보아짐을 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소우로 고쳐줘야 된다 자 27번 What could 진우 feel at 파쿠구엘 and 사그라다 파밀리아 자 진우가요 파쿠구엘과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한국말로 답하시면 자 얘가 거기서 느낀 게 뭐야 결국에는 가우디의 창의성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국말이니까 우린 조금 더 편하게 적을 수가 있었겠다 그치 자 가우디의 창의성과 어떤 자연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8번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쵸 근데 성당에서 왜 형용색색의 도마뱀 같은 창의적 작품은 어울리지가 않겠죠 객관적으로 봐도요 자 이거 어디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이거 파쿠구엘에 있었던 거죠 파쿠구엘 자 이거 우리가 파쿠구엘에 있었던 거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있었던 거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본문을 외워야지 가능한 일이다 자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Can I ask you a favor? 우리 이거 부탁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자 내 부탁 좀 해도 될까요? 자 sure 물론이죠 What is it? 무언데요? 자 can you health solve the math problem? 나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? Okay you should do like this 요렇게 해야만 합니다 How smart you are? 정말 똑똑하다 Thank you for your health 도와줘서 고마워요 Your health 엄청만해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거 보니까 이 소녀는요 So smart 너무나 뭐해서 영리해서 그는 뭐 할 수가 있어요? 자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네요 자 요 소대쪼를 대화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냐의 문제죠 So that can까지 나왔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자 아 한 문제 더 있죠 자 쥐니 켈리 미소 그럼 누가 나무를 심었냐 여기 보시면은 켈리가 지금 나무를 심었다 그럼 나무는 누구에 의해서 심어짐을 당했어? 켈리에 의해서 자 나무들은요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도 복수니까 were planted 자 누구에 의해서 by 켈리 자 누가 그 고양이를 씻었어? 자 그 고양이는 자 단수구요 과거죠 was washed 씻겨짐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? by 미소에 의해서요 누가 스파게티를 요리했어요? 자 스파게티 누가 요리했어요? 제니가 요리했네요 자 그러면 스파게티 단수니까 was 과거니까 was cooked 자 바이 제니에 의해서요 요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수동태 문제는 요번에 무조건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진다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31번에 자 흐름상 어색한 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지금 It takes like fried rice in Korea 자 여기서 지금 디쉬로 우리가 파이야를 지금 먹었어 근데 그게 전통적인 스파니쉬 디쉬예요 근데 이게 약간 한국의 볶음밥과 같아요 우리가 모두 그거를 즐겼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terrible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끔찍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끔찍한데 즐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? 없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너무나 맛있어서 즐겼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? Delicious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? 자 그 정답은 terrible이 아니라 뭐야 Delicious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자 설명을 마쳤고요 자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와서 자 여기 설명까지 여러분 듣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되겠죠 자 수고했고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동영상 강의였죠 여러분 자 자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동영상 강의였죠 이렇게 동영상 강의였죠 그래서 이 점에서